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 하예진입니다. 오늘은 스테이지 프라이트 취약점으로 이제 꿀닭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프라이트 취약점이란 악성 미디어 파일이 포함된 MMS를 안드로이드 기기에 전송하면 스테이지 프라이트가 악성 코드를 활성화시켜서 자동으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약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악성 코드가 포함된 MMS를 안드로이드 기기 핸드폰에 전송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서 MMS를 자동 수신하게 되는데 이때 MMS에 포함된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되는 취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스테이지 프라이트는 미디어 포맷을 지원하는 안드로이드의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이고 이 스테이지 프라이트 취약점은 보시면 CVE-2015, 1538, 1539, 3823, 3826, 3827 등 이렇게 이런 취약점들을 통틀어서 스테이지 프라이트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프라이트에 대한 답을 써주실 때는 여기 있는 취약점 등을 같이 써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스테이지 프라이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메시지를 보내서 스피어 피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거기에 악성 코드가 담긴 MMS를 전송해서 그 핸드폰에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는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MMS를 수신하는 것만으로도 악성 코드가 감염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지 프라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방법을 보시면 공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보통 핸드폰이죠. 저희가 많이 쓰는 핸드폰인데 공격자가 악성 공격 코드가 삽입된 MMS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송합니다.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내부에서는 MMS를 수신하고 자동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옵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부에서 MMS에 담겨져 있는 공격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공격자에게 중요 정보라던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한다던가 이런 악성 행위가 이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스테이지 프라이트의 공격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격자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MMS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여기에는 이미의 악성 코드, 공격 코드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타겟 안드로이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특징은 안드로이드 버전 2.2 이게 프로요라는 버전인데요. 이 이상의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이런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것까지 특징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송된 악성 코드를 안드로이드 기기의 MMS 메시지 수신과 함께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신만으로도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치명적인 취약점이겠죠.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실행을 통해 중요 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코드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전세계 안드로이드 폰의 95% 정도가 이 스테이지 프라이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한 스테이지 프라이트의 취약점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점 확인을 알아보면 스테이지 프라이트를 탐지할 수 있는 전용 앱을 통해서 삭질을 하거나 또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버전 2.2 프로요부터 5.1.1 롤리팝까지가 이 스테이지 프라이트를 가지고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항목들은 굉장히 이 스테이지 프라이트 취약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드로이드 버전이 이 스테이지 프라이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꼭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응 방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두 번째는 문자의 수신 설정을 자동 수신에서 수동 수신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 MMS를 수동 수신하더라도 직접 악성 MMS를 열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테이지 프라이트가 이 버전 말고 2.0이라는 스테이지 프라이트 2.0의 취약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스테이지 프라이트 2.0 취약점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MP3, MP4 미디어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미디어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삽입된 이미의 실행 코드가 이미의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취약점입니다. 그림으로 예를 들어보시면 공격자가 웹에 악성 코드를 삽입한 MP3나 MP4 파일을 웹에 업로드하면 사용자가 이 악성 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내부에서 MP3, MP4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취약점이 스테이지 프라이트의 2.0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프라이트가 안드로이드의 대표적인 취약점이다 보니까 약간 고전 오브젝트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떠한 취약점인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스테이지 프라이트 2.0까지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